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사교육 개혁을 천명을 하면서 그동안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했었던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사교육계를 적패로 몰고 있다면서 현 정권을 비판을 했고 밥그릇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교육 업계도 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보여준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냥 밀어붙였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킬러문항을 배제한 채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킬러문항을 배제한 채 수능 모의평가를 치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채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뤘지만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일선 교사들은 물론이고 입시 학원에서도 이번에 모의평가 문제들이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고 지문과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킬러문항을 내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국어라든가 영어는 예년보다 어려운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모의평가 직후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후기가 쏟아졌는데 한 입시 업체의 영어 강사 같은 경우에는 킬러문항이 배제가 된다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난이도 상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의평가에서 10점이나 떨어졌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시험은 주제라든가 함축 부분부터 어려웠던 것들이 멘탈을 흔들었다 등의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는데요. 국어 영역 역시도 문학 영역이 까다로웠고 국어만 지나치게 어려우면 어떡하냐 등의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았으며 달라진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내신 시험 같았다라는 이런 평가 글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역시도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쉬운 지문에 어려운 선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남윤곤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 전략 연구소장은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서 학생들이 정답지 선택이 둘로 갈린 경우가 많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킬러문항 배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SNS에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입시 정책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은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애들만 불쌍하지라며 정부를 비판을 했다가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바뀌었는데 그는 이번에 모의평가 총평가 영상에서 수능 시험에 변태스러움이 과감하게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수학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비비 꼬고 계산도 많고 해석도 새로웠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더 맞다고 본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더 건강한 시험이 되었다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일선 사교육 업계에서도 변별력이 없어질까봐 걱정을 했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한씨름을 놓았다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보면 그동안 왜 킬러문항 배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교육당국은 그동안 킬러문항 하나 마치겠다라고 수백 수천만 원을 입시 학원에 바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실제로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은 역대 최대였던 26조에 달했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교육당국 쪽에서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라는 행정 편의적인 이유로 학교 공부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것을 방치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방치했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사교육학원이 공모를 해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사교육 카리텔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학원에 킬러문항을 팔고 수억 원, 수천만 원대 고액을 챙긴 일선의 교사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번에 모의고사 평가로 인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변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킬러문항 배제라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키면서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야 될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출제 방식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수능뿐만이 아니라 논술이나 구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공교육을 벗어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나친 대학의 서열화와 간판 위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질을 내놓아야지 대한민국 만국병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교육의 굴레에서 대한민국과 학부모님들이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